20대 초반 사이에 보호복해 보셨어요. 돈 많이 버는 일은 뭐가 있을까? 쉽게 말해서 돌방 영업 있죠? 마지막 달에는 1등을 하면서 개척 영업을 하자. 근데 초년도에 제가 운 좋게 MDRT가 됐어요. 그래서 2년째 COT 목표로 했다고 했잖아요. 결국 COT 못했지만... FB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효성의 거침없는 초대서 그리고 영업의 신 148회입니다. 연륜과 폐기를 모두 갖춘 사람이 드물 거예요. 아무래도 연륜이 좀 적으면 폐기로 영업을 하고요. 또 아무래도 연륜이 있으면 폐기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32살에 10년차 영업인입니다. 연륜과 폐기를 모두 갖고 있는 멋진 분을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의 임형준 보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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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빈 닮았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십니까? 종종 듣습니다. 부끄럽지만... 옆에 있으니까 유난히 비교가 되시는군요. 최성원님 오셨습니다. 김우빈 2입니다. 마음만은 아무거나... 정상인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업의 신과 함께 활기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우빈... 임형준 본부장님은... 부럽습니다. 임형준 본부장님은 정상인님이 이렇게 초대해 주셨어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리고 우리 보통 보험받기 여러분들, 영업직에 보통 도전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사회 초년생들이 바로 하기보다는 되게 직장생활을 좀 해보다가 직장생활에 대한 한계 좀 느끼고서 영업직에 도전할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회 경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이 영업직 도전할 때는 사실 두렵죠. 그 다음에 또 이... 그... 그... 무자본 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영업이라는 건 자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큰 책임감을 요구되고 또 부모님들은 내게 안정적인 직업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사회 첫 직업으로서 사실 영업직 도전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되게 보면은 20대 후반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32살에 도전했으니까 사실 초반이에요. 보통 아니면 또 아예 은퇴하시고... 그러니까 명예퇴직하시고 나서 아예 50대 넘어가서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20대 초반에 도전하신 분이 극도로 드문데 20대 초반에 도전하신 분들이 아까 우리 박스만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시가 않아요. 적착하는 분을 제대로 못 봤어요.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연륜과 폐기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저분은 사람을 막 팹니다. 폐기가 항상 있으신데... 폐기가 있어요. 말로 폐지 말로. 아주 그냥 폐실련된 일인자인데 말로! 우리 임영준 본부장님이 참 대단한 건 뭐냐면 20대 초반에 포워복회 오셨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20대 초반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정신병자거든요. 정신병자들이 많이 도전합니다. 제정신 못 차리신 분들이 와서 이제 뜨거운 맛보고 사라지는데 어쨌든 이 업계에서 오셔서 10년 동안은 승승장구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22살에 시작하셨다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영업으로 10년 했다고 해서 대단한 건데 그 어린 나이에 도전해서 1년 정도 반 영업하고 바로 관리자로서 했는데 관리자로서 승승장구한다는 것. 그러면 20대 초반에 보험업계 와서 한 24, 25 날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 분명히 매니지못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네요. 원래 한국 사회라는 게 나이빨로 좀 누르거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팀원들이 다 20살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면 실적이 안 나왔겠지. 그러면 거기서 망했겠지. 쪽박 찼겠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참 독특하다. 어떻게 저런 커리어를 갖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별명으로 청년 재벌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가졌던 고객들, 인맥들 또 팀원들이 사실 재벌인 거거든요. 그들이 돈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3살. 우리나라는 아이로 23살. 네. 만으로 22살인 거예요. 아 네. 그때 도전했습니다. 이야. 어떻게 그 나이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편의점 가서 알바하고 네. 그럴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유소 알바하고 그럴 나이에 어떻게 영업 지금 딱 보험사에 도전을 받을 수 있는지. 풀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60동 전이니까. 그리고 얼굴이 보니까 저 얼굴이 잘생겼잖아요. 얼굴 영업하셨구나. 그러니까 취업에 안 된 이유도 없을 거라고. 웬만하면 그래도 뭐 이 얼굴발로 어떻게 서비스. 아무래도 유리하죠. 서비스니까 하면 서빙을 하더라도 캐시를 보더라도. 라이오님 동영상 보면서 많이 배웠었습니다. 제 것 같습니다. 그럼요. AC 빈포크. 첫 직장이 오렌지 라이프. 맞습니다. 거기 있을 때 완전 잘 나요. 지금도 잘 나요. 그 회사에서는 전설이시. 아니에요. 영상으로도 정말 많이 배웠었습니다. 제가 입사하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좀 남달랐던 것 같은데 제가 사립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동북초등학교라는 사립초를 나와서 소위 말하는 회장님들의 자제분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니다 보니까 20년 전에 하루 용돈이 3만 원인 친구도 있었고 하루 용돈이? 하루 용돈이? 하루 용돈이. 그 친구가 다 같이 친구들 데리고 와서 떡볶이 사주고 순대 사주고 저렇게 돈이 많으면 좋구나 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처음 받았던 급여가 190만 원이었는데 괜찮은데요? 10년 전에 아무래도 처음 경제활동을 해서 190만 원을 받으면 괜찮은데 그럼요. 좀 지나 보면 이게 적다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돈 많이 버는 일은 뭐가 있을까 하고 구직 사이트에서 나래비 검색하는 거 있습니다. 돈 제일 많이 버는 일이 뭐냐 그 중에 합법이 유일하게 영업이었습니다. 그렇죠. 합법이? 그래서 처음 직장은 현대카드에서 카드 영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카드 영업을 저는 그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첫 달에 운 좋게도 전국 4등을 했어요. 돈 많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지는 않았고 그때 카드를 발급할 제 지인들이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어렸다 보니까 그래서 강남대로랑 테헤란로를 돌면서 쉽게 말한 돌방 영업 있죠? 빌딩 타기 하면서 그때 좀 멘탈이 많이 키워졌던 것 같습니다. 지인 영업보다는 오히려 돌방 영업이 본인한테 자신감을 얻게 해줬네요. 되는구나.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딱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네. 그냥 안녕하세요. 현대카드에서 나왔는데 카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거 세다. 흡연자. 이게 제가 보기에 얼굴이 잘생겨서 먹힌 거예요. 왜 그쪽으로 막 갈라 그래?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편하게 영업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지 좋고 일부러 이렇게 힘든 돌방을 하고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서 그럼 계속 거기서 계속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사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었죠. 두 번째 달에는 또 전국 2등을 하게 되고 마지막 달에는 1등을 하면서 아 1등 찍었구나. 우와. 그러면 거기도 소득이 꽤 됐을 텐데. 난리 났겠네. 거기서 젊은 친구가. 23살 5월에 급여를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카드로 1000만 원 받아서. 대단하다. 그래서 카드도 MDRT 같은 게 있습니다. 정확히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CBRT인가? 아무튼 연봉 1억이 넘는 카드 설계사들에게만 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동기부여도 있고 했지만 정말 멀리 봤을 때 이 잡이 비전이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박수칠 때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선택한 직장이 ING 생명이었고 그때는 ING였죠. 카드를 몇 개월 하신 거예요? 카드는 정확히 교육기간 포함해서 4개월을 했고요. 4개월. 카드는 만들었다고 해서 관리도 있어야겠지만 그만뒀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사람들이 막 그런 거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만든 거지 관리 안 해준다고 그렇죠. 보험하고는 좀 그런 게 다르죠.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그만둬도 죄책감은 안 느끼죠.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같으면 풀이 생겼네. 카드 풀이 생겼고 보험으로 또 머리 숙여졌네. 그럼 이제 골랐을 거 아니에요. 어느 보험사를 갈까. 그렇죠? 이거 본인이 고른 것 같아요? 그때 ING 그 당시에 ING를 고른 이유는? 아, ING를 고른 이유는 ING 생명에 제 고객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SM님들 뭐 설계사분들이 많았는데 아주 타워 빌딩 탁이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봐도 똘망직이 생겼으니까 저를 앉혀놓고 카드를 만들어주면서 저한테 OT랑 CIS를 하는 관리자분들이 많았어요. 파이팅 들어와라. 그래서 뭐 자기네가 전국 몇 등이네 전국 몇 등이네 이렇게 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 그중에서 가장 못하는 팀을 하필 골라 들어갔습니다. 하필? 속은 거야? 아니면 일부러? 속았다기보다는 저한테 가장 절실하게? 절실하게! 아... 저를 어... 어... 요청해주셨죠. 리그루즈. 그거 어디에요? 거기가? 인간적인 면이 거기가 지금 현재에도 어... 있는데 있는데 밝혀도 됐나요? 아예 그렇죠. 예. 시크릿 하겠습니다. 시크릿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카드 영업했었던 그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적응을 했네요. 지난번에도 성함은 기억 안 나는데 그... 한샘에서 영업하시던 분이 보험으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그러니까 영업을 해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보험경업에 적응을 빨리 하는 것 같네요. 그냥 맨딱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해보니까 어때요? 카드 영업하고 보험 영업하고 딱 왔을 때 이 분위기나 이 문화가 어때요? 우선 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아 그 지점에서 그리고 나이가 너무 어렸던지라 그 당시에 ING 생명의 문화는 23살 설계사가 제가 최초였거든요. 그래서 최종 상문위 면접 때 한 번 떨어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와서 그래서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 보험 영업이 보험 영업과 우리 최상훈 라이언 님도 영상을 많이 보면서 그때 많이 영감을 받았었습니다. 그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상원님 저기 카드는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파는 거잖아요. 이거 하면 이런 이득이 있고요. 그런데 보험은 감성 터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일즈맨십이냐 F10이냐 세일즈맨십이냐 파는 거지만 사실은 저는 F10이 좀 강해요. 왜냐하면 설득이라는 거를 하는 것보다 고객이 납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고객을 납득시키려면 일단은 내가 굉장히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감성적으로 몰입이 되고 인정을 하고 열정이 분출돼 나가야 그게 전달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단기적인 결정을 하지만 장기 상품은 감성적인 판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기 스스로 확신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23살의 나이에 만 22살의 나이에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한다는 게 그거를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뭘 알아? 네가 인생을 알아? 네가 뭐 모호를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고 그게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지금도 지금은 이제 제 나이같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 어리게 생겼었거든요. 스물세 살이었으니까. 지금도 어려배요. 그때는 일부러 안경도 끼고 머리도 약간 박사님처럼 이렇게 넘기고 넘기고 나이 들어 보이려고 나이 들어 보이려고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인력풀도 별로 없을 텐데 카드풀 카드풀이 있어도 금방 떨어지죠. 그 거야. 사실 카드풀은 굉장히 소모적인 풀이다 보니까 계속 관계를 이어가기는 힘들었고요. 거기에서 나온 계약보다는 초반에 카드영업에서 내가 했던 장기를 살려서 개척영업을 하자. 그래서 설문지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첫 3W가 개척이었습니다. 제 보험 인생의 첫 계약도 개척이었고. 이야 이거 동물 등록이 있으네요. 이야 훌륭하네. 첫 3W 개척을 하셨다고요. 3W 한 1년 정도 하셨던데. 예. 개척으로 만나게 된 분들이 소개를 시켜주셨고 또 개척을 두 방향으로 했었습니다. 그냥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개척이 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시장 개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방문 목표가 30군데였고 30군데를 계속 개척을 하면서 병원 30군데 만나지지 않을 텐데 못 만났죠. 많이 제가 첫 방문을 하게 된 의사선생님이 한 6개월 차쯤 됐을 때 그 6개월간은 상담실장밖에 못 만난 거죠. 그리고 6개월 뒤에 처음으로 의사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아직도 그 일화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만나줄 줄 몰랐습니다. 그날도.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근데 그날 따라 그냥 습관처럼 갔는데 오늘따라 갑자기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들어오라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왜 왔냐 대뜸 그러길래 그래서 당신이 계속 찾아오길래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들어와 보라고 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우물쭈물 대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믹스커피 이렇게 딱 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셨죠. 그랬더니 다 마셨죠? 그럼 더 할 말 없어요? 어... 예. 하하하하 나가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믹스커피 하고 마시려면 결과진 거 아닌데? 너무 나오면서 후회스러워서 또 다시 찾아뵙고 그분이 이제 의사개척에 첫 계약을 해줬습니다. 오히려 그냥 암만 안 하고 커피 한 잔 먹고 나오는 것도 결과적으로 잘 된 거예요. 특이한 놈이네.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아네. 귀엽네.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보조가 줘야 된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더 방문하니까 자기 보험이 좀 오래된 것 같고 입원비를 좀 추가하고 싶다. 자기는 의사인데 개인 병원의 닥터니까 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될 경우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매출이나 직접적인 타격을 너무 많이 입으니 입원비를 많이 세팅하고 싶다. 본인이 설계를 그래서 이건 이제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주는 거네. 큰 계약이 아니라 일단은 작은 계약으로 네. 그 당시에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 20만 원에 한 건 하셨고 그 다음에 다 기억하시네. 네.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연금리 제왕기를 또 좀 시키면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연금이 다 납기를 채워서 프리스타일 200만 원을 클로징을 하면서 그렇게 두 건을 처음으로 하게 됐었습니다. 연배가 한 40대 였나 보죠? 네.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바로 계산 나오네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의사시장이 조금 열린 겁니까? 조금씩 열렸고 그분이 또 체인으로 병원 하나 동산 쪽에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원장님도 소개로 계약을 하게 되고 자기 병원의 마케팅을 담당해주는 마케터도 소개를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고 그 마케터가 또 다른 원장님들도 관리를 해주면서 그렇게 좀 뻗어나갔던 운 좋았던 케이스였죠. 운이 좋았다 여기보다는 그만큼 정성 6개월을 6개월 만에 운이 터진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옛날 생각나네요. 딱 딱 이명준 보부장님 나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아 맞다 그 나이다 저도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그냥 겨울에 결상권과 알바라고 그냥 두 달간 매일 똑같은 시간 간 거예요. 결상권과 그랬더니 한 두 달쯤 되니까 진짜 한 군데 두 군데에서 불쌍했는지 젊은 친구가 맨날 눈이 오나 비 오나 오니까 이리 봐봐 그러더니 하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또 소개해서 저도 되게 많은 계약을 땄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그 폐기가 꾸준함 이게 보통 폐기가 꾸준히 가기 어렵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하나 잡으면 끈적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어디서 그렇게 끈적이기 6개월간 그랬어요? 영업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카드 영업 때부터 경험해 본 거지만 뭔가 될 똥 말똥 싶을 때 굉장히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 더 해야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될 때까지 해보자. 기왕 시작한 거니까 그 생각으로 그냥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병원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성실했어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 그렇지는 않았고요. 좀 방황도 많이 하고 했는데 고3 때는 목표가 생기면서 굉장히 단기간에 성적을 많이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원래 방랑하고 방황을 해야 방향을 잡습니다. 잡은 거야. 역시. 최상원님의 학창시절은 제가 좀 알고 있죠? 고등학교 전 열심히 했죠. 많이 좀 많으셨고 항상 복도에서 복도에서 축구하고 신나게 놀았죠. 놀면서 그때는 말이 많았구나. 말도 많고 개부쟁이고 리더였습니다. 항상 앞서서 나가자 놀자 리더십도 좀 있었을 것 같아. 임형준님 학교 다닐 때 그게 가장 빛을 바랬던 건 군대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군 생활하고 군대장도 경험해 보고 하면서 군 생활을 잘했거든요. 휴가를 일반 병사가 120일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병 때부터 전역할 때까지 매달 한 번씩 휴가를 간첩 잡았어요. 매달 많이 휴가를 많이 나와. 말뚝을 박지. 그러면서 그때 처음 생각해봤던 게 군대에서 원래 대부분 다 생각하는 게 그냥 보통만 해라 이런 얘기 말이야. 중간만 가라. 그래서 성과를 주니까 성과를 내니까 계속 휴가를 주더라고요. 그때 영업직이 좀 천직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보험사분들은 ROTC 출신이나 군 생활 잘 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리더십도 있고 모르니까 병산대 120일 이야 대단하시네. 그때부터 싸게 보였구나. 그때부터 이제 내가 처음에 영업을 했을 때는 내가 나중에 리더가 되고 매니저가 되고 본부장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처음에는 솔직히 하지 못했고 그냥 오로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이 목표 하나로 입사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초년도에 제가 운 좋게 MDRT가 됐어요. 초년도에? 네. 그 개척 23살에? 네. 아마 최연소 MDRT로 되어 있을 겁니다. 최연소 3W에 50조 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2년차 때 MDRT를 한 번 더 하자. 이거는 작년에 했던 거니까 그래도 상향 조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COT라는 걸 목표로 하고 영업을 해봐야겠다 해서 처음에 계획 수립을 할 때 내가 그래도 활동량을 늘려야지 COT를 하지 않겠나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저는 이미 활동량이 하루에 4명 이상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을 늘릴 수는 없었고 개척을 한 번 해보자. 만난 시장을 바꿔보자. 그래서 의사시장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자기의 자산을 상속한다거나 증여한다거나 법인 병원의 CEO 플랜 이런 굵직굵직한 계약을 저한테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의사를 해도 그냥 그렇죠. 귀여우니까 하나 도와준 거지.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었고요. 그러면 이 보험업계에서 20대, 30대 중에 연봉 2, 3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경력도 있으신 분들이 연봉 3억 4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이대는 이게 불가능한 거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관리자 랭킹을 보니까 관리자 랭킹 탑10에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제가 비교적 쫓을 수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방향을 터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관리자가 되셨구나. 처음부터 이게 아니라 일단 연봉을 올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똘똘하시네요. 그냥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네. 다 계획이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차이 나는데 저는 그런 경우에 메가 최초가 되자고 뛰어들었는데 항상 망했지. 아주 개고새가 한 거 아주. 그 경험으로 지금 강의하시잖아요. 사실 실패 경험은 많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공 경우만 한 사람은 몰라요. 실패하잖아요. 망한 게 아니죠. 저희 본부에 너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가 본인이 관리자가 됐습니다. 하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었고 그냥 제가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그때 지금처럼 SNS 문화가 없을 때였거든요. 인스타그램이라는 앱도 없을 때였는데 페이스북에다가 그냥 나름대로 제가 느끼고 영업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글로서 좀 쓰면서 제 주변에 간접 홍보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경제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본 친구들 선배 고객들이 하나 둘씩 너네 일은 어때? 라고 물어보게 됐고 자연스럽게 리크루팅을 제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2년 차가 됐을 때 제 곁에는 4분의 함께하는 FC님이 계셨습니다. 본인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리크루팅이 된 나를 믿고 와줬던 팀원들이 생긴 거네요. 리크루팅에도 소질이 있었네. 이제 책임져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나를 보고 왔으니까 4명이 먼저 시작할 수 있지. 이 매니저. 그래서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근데 또 그때 걸림돌이 됐던 게 나이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봐야 23살인데 5살이네. 25살. 24살 때였는데 너무 어렸죠. 이해는 합니다. 그 당시 ING 생명의 전무님께서 최종 면접에서 넌 너무 어리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전무 면접 원래 10분이면 끝나는데 이제 또 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따졌거든요. 내가 뭐 평가를 못 맞췄냐. 그렇죠. 유지가 나쁘냐. 그렇죠. 우리 지금 조직도 업적이 안 나오냐. 이러면서 막 따져가지고 아 지겹다. 얘 내보내라. 그래서 이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지점장이 전무님을 찾아가서 진짜 괜찮은 친구고 꼭 SM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무님 대단하신 게 얘는 학력이 부족하니까 사이버대학교라도 보내. 그래서 제 사이버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SM 되려고? 이야 본인도 대단하시다. 나같은 포기한다. 얘네 내가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입사하기 전에 저 입사할 때는 이제 대졸만 그러니까 받아주고 이런 게 강해서 옛날 분이세요. 그렇지. 문화가 기억나시겠네. 그분 누군지. 다 알죠. 그래서 사이버대를 SM 하려고 다니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SM 되자마자 바로 휴학을 했습니다. 입학만 입학까지. 네. 입학을 하지만 했습니다. 그럼 약속은 지켜봤죠. 됐습니까? 네. 약속은 지켰습니다. 네. 다니겠습니다. 됐어.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효곡절 끝에 됐는데 아무래도 제 나이 또래에 그렇게 끈질기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빨리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대가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게 그 당시에 나오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스크립트도 다 30대 가장을 기준으로 종신몸의 중요성, 가족사랑의 실천 이런 화법이 주를 이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20대에 걸맞게 화법을 구축해서 이 친구들이 잘할 수 있게 초반에 동반상담, 쪼이넝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리크루팅은 주로 20대를 한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랑 한 살 터울 아니면 저랑 동갑 이렇게 리크루팅을 했으니까 평균 나이가 팀이 26일 했으니까 엄청 어렵죠.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대목에서 두렵지 않았어요? SM을 한다는 거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신병자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도 FC 도전했다가 매니저 했잖아요. FC에 도전할 때보다 매니저 할 때 훨씬 더 두려웠어요.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FC 도전할 때 모르고 하는 거거든. 보험이 뭔지 모르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보험을 알잖아. 그리고 잘했던 FC들이 매니저 하다가 망한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마지 돌아간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저도 매니저 도전했을 때 잠을 못 자서 3개월 동안 걱정이 돼서. 왜? FC는 잘 되고 있는데 부족한 거 없거든요. 근데 돌고하고 어떤 꿈과 희망과 이런 걸 통해서 매니저에 도전한다고 하는데 망하면 대망신이야.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정말 두려워요. 그리고 커리어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스크래치 나는 거잖아요. 매니저 자빠지면.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안 두려웠어요? 1년차 2년차 때 연봉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2년차 COT 목표로 했다고 했잖아요. 결국 COT 못했지만 그래도 1억 7천을 벌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이게 월 천만 원이 못 벌어본 사람 입장에서 정말 대단하겠지만 천만 원을 벌어보면 천만 원에 맞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돈이 참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연봉 2억을 올라가야겠다. 그 간절함이 있어서 SM 되고 소득이 떨어질 거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는 1억 밑으로 벌었죠. 또 많이 투자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리크루팅을 계속 했겠네요. 총 몇 명 정도 팀은 몇 명까지 갔나요? SM 위임됐을 때 인원이 5명으로 SM 위임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팀 상황이 어땠냐면 제가 2월에 위임이 됐는데 1월에 무실적을 한 친구가 그 5명 중에 2명이었어요. 굉장히 팀 분위기가 안 좋게 스타트를 했었고 첫 달 정확히 기억나는 CMIP 월납보험료가 27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제 실적이 130만 원이었어요. 이야... 4명, 5명 합친 것보다 본인이 많이 했네. 네... 흔히 있는 일이죠. 그때 열불이 훅 올라가면서 즐기고 싶죠? 해보고 싶어, 여러분. 그때 근태도 굉장히 안 잡혀있는 조직이어서 맨날 지각하고 술 먹고 머리도 안 감고 출근하고 이런 조직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변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조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선... 리크루팅을 해야겠다. 더 해야겠다 이제.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로 안 되겠다. 리크루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리크루팅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첫 달에. 근데 이게 또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오던 사람들이 내가 다니니까 도망갈 수도 있겠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바심 낸다고 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선 이 친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나도 매니저로서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굉장히 어떤 코칭과 소통 그리고 동반 상담 조인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해보다가 상태를 생각보다 안 좋아서 새로운 사람을 찾으러 가야 되니까 그것도 어려워서 애니 안 되겠다. 있는 사람한테 잘하자. 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같이 시작했던 분들은? 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조금씩 생산성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어... 지금 그 원년 멤버 중에 두 명은 아직까지도 함께 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생존율이 개단하네. 10년? 8년? 제가 덧붙여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이제 보고 먹기 위해서 한 10년 전만 해도 매니지먼트하고 사라 뽑는 거 분리돼 있었는데 요즘 뭐 대리점이고 원수학원 FC가 도입도 같이 하거든요. 그렇죠. 신현지 오렌지 라이프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되게 쉽게 툭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저 똑같이 겪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매니저를 딱 할 때는 같이 시작해 주는 사람을 그렇게 감사하게 여겨요. 야, 얘네들이 내 창업궁신이니까 딱 두 달 지면 죽이고 싶어요. 진짜예요. 진짜.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매니저 했을 때 뽑은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듣는데 같이 FC였다가 내가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나한테 갑질을 해요. 진짜예요. 갑질을 한다고 해. 또 나 때문에 매니저 한 거잖아. 이런 게 있거든. 같이 FC였다가. 그러니까 소위 말한 큰 형이 매니저 된 거예요. 그런데 상관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말을 안 들어요. 얘네들이. 은지부터 매니저였다가 그 은퇴 이런 거 막 혼내고 그러면 사람이 변했어. 그러면 만약에 잔소리하게 되면 걔네들이 이제 비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서 매니저 되든지 사라 받겠다는 거예요. 돈 쓰는 지의 돈으로. 근데 이제 열받아니까 저도 똑같이 새로 뽑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안 뽑혀. 그럼 여기서 딜레마가 이게 매니저 6년차 겪는 일이에요. 새로운 사람 뽑자니 진짜 왕담하는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애들은 병신돼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되게 접거나 아니면 이제는 뭐 지루한 자기와의 싸움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개발한 게 병신보조법칙 아닙니까? 그 깨우침을 터득한 게 어디 가도 병신이 있구나. 근데 아무튼 그 딜레마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자. 그러니까. 왜냐면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누가 지도해 준 사람이 있었나요? 어느 롤모델이 있었거나. 어 사실 저는 책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제가 가방끈이 좀 짧다 보니까 그런 리더십이나 이런 걸 책으로 많이 배워서 가방끈 긴 사람들은 리더십 없어요. 네. 오케이. 근데 이 책 속에 있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상상을 해보면 이 리더십을 다 갖춘 사람은 뭔가 굉장히 슈퍼맨 같고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야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건가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관리며 노력이며 열정이며 최대한 많이 따라가려고 했었고 그리고 회사에 굉장히 일을 잘하고 계신 20대 후반 30대 초반 리더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따라하면서 나름대로 매니저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해 갔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스폰지 같으신 분 같아요. 딱 보면 좋은 거 있으면 쫙 빨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성향이 있는 분이라 이미 많이 갖추신 분들은 자기 걸 못 비우잖아요. 근데 또 쫙 짰다가 다시 빨아들이고 쫙 짰다가 빨아들이는 멋진 스폰지 같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알아보고 있고요. 배우고 있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한 번 마치고 2부에서는 그 어렵고 힘들었던 친구들과 어떻게 극복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본부장까지 올라오셨는지 그 노하우를 좀 짜내겠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갖고 계신 걸 좀 짜내고 좀 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